영등포구가 도로교통공단 강서운전면허시험장과 지역사회공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3일 영등포구와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은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의 운전면허취득을 통한 사회진출 기회 제공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협약식을 열고 지역사회공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은 이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습면허취득 시까지 학과 및 기능시험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구민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